XSFM입니다. I, D, W, K 23년 5월 첫 주말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우리라고 무슨 할 말이 있을까요? 대통령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적극 지지하는 국민들이 정말 많으니까요. 네, 적극 지지해야 공천을 받는다고 알려졌잖아요. 윤세민 에디터와 함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저희는 지금 몰라요. 태용호의 행방은? 그렇죠. 아직 몰라요. 네, 알려주세요. 다음 주쯤이면 아니다. 꽤 걸려요, 윤리위가. 별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목요일에도 살짝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국민들의 피로감에 지금 여야가 다 적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이다 단어를 만들면 검찰에서도 여당에서도 와, 완전 풍비박산나고 헤일처럼 쓸려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고요. 국회의원에 대한 공천 개입의 메시지가 분명히 대통령실에서 하달됐다는 것은 사실상 탄핵 사유 중 하나,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실형을 받았던 사유 중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그다지 놀라지 않는 것 같아서 야당이 놀라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의중 말고 지금 여당이 움직이는 다른 에너지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여론이 알고 있기도 했거니와 그 외에는 어떤 신비로운 피로감 같은 게 보입니다. 저도 생산자 입장에서는 와, 여론이 참 귀가 닳고 닳고 되게 피곤 애들 하는구나. 맞아요. 저렇게까지 놀라지 않는 걸 보면 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기합니다. 사실 이 정도로 피곤하면 뉴스가 다른 데로 튀거든요. 정치권 뉴스가 아닌 옛날 다른 뉴스로 튈 경우가 많은데 연예계 가십이라든가 하는 식으로 이런 데 정신을 바짝 차려야죠.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걸 알고 손절매를 처음부터 했었던 큰손들은 다 뒤로 물러가고 연예인 임창정 씨만 제물로 올려놓고 화형해야지 저 사람이 타버리는 사이에 우리가 여론에서 잊혀지길 기다려야지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비슷한 답답함은 미국 시민들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니 조지 산토스를 어떻게 그냥 둬? 미친 거 아니야? 그냥 두긴 뭘 그냥 둡니까? 뻘뻘거리면서 잘만 돌아다니는데. 그렇죠. 그냥 두는 수준이 아니고 활동이 더 넓어졌죠. 나머지 이야기를 나성인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그 비슷한 이야기인데. 뭐야요? 신천지가. 신천지가. 코로나 사태에 큰 혼줄이 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 교세가 이제 끝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아니죠. 위기가 기회가 됐죠. 폭발적 성장. 이제는 더 이상 다른 교회의 기생에서 들어가는 무슨 방식이죠? 연가시 방식의 택틱을 취하지 않아도 되게 됐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여러 포교 방법 중에서 신천지의 포교 방법이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니크했어요. 정체를 숨기고 포교를 하는 거는 신천지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시작부터 말하고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론의 공론의 장에서 무심하다가 조금씩 관심 가지는 사람들은 사실상 대다수거든요. 계속 무심했다가 갑자기 아이돌의 팬이 되기도 하고 어떤 운동선수의 팬이 되기도 하고 어떤 정치인의 팬이 되기도 합니다. 배경이 없었기에 빨리 흡수되는 게 가능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관여층만 다뤄도 실패하고 이런 사람들만 다뤄도 실패해서 정치도 어렵고 엔터테인먼트도 어렵고 그래요. 그래서 조지 산토스는 앞으로 활동이 활발할 걸로 예상이 되죠. 네. 그 얘기를 나성인이 곧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알기 싫다는 핸드워시와 올인원 수업도 역시 빅그린. 8시간 달아낸 프리미엄 한방차 더 쌍화. 남해에서 온 바다 보물 바보우상회.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15 전화영화에서 도와주고 있어요. XFM입니다. 임금님께 진상한 전통방식 그대로. 현대인에 맞춘 프리미엄 한방차. 더 쌍화. 히비스커스 꽃 추출물 65%. 유기농 올리브 10가지 베리 추출물. 이 모든 걸 하나로. 빅그린 히비스커스 샴푸. 빅 그린. 약산성 비건 샴푸. 빅그린 히비스커스. 퍼펙트15 전화영화. 헬로. 퍼펙트15 전화영화. 매일매일 25분 통화해봐요. 굿. 퍼펙트15. 히비스커스. 벌써 5월입니다. 지난 1월에 다짐을 뒤로 한 채 영어 공부하지 않는 5개월이 지났어요. 그러고서는 또 어디 놀러가서 한마디도 못하고 있을. 사실 그건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만. 그렇죠.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제가 이제 일본에 3번 놀러가 봤잖아요. 네. 갈 때마다 느끼는 거죠. 그전에 돌아왔을 때 일본어 공부 좀 하자고 했는데. 저도 이번에 그랬어요. 괜히 찾다 말고 막 유튜브에서 한 번호나 보고 말이야. 아무차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그냥 웃기기만 할. 아니 그리고 이제 일본어에서 저도 영어를 못하니까 떠듬떠듬 영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떠듬떠듬 영어를 하잖아요. 둘이 서로 떠듬떠듬 환장 대잔치예요. 그럼 오히려 좀 공평하게 친해질 수 있는 장점. 여튼. 그런 거 있었어요. 옷을 샀는데 환불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리턴만 들은 거예요. 영수증을 막 받은 참이었거든요. 그래서 영수증을 줬어요. 뭐가 잘못됐나 이러면서. 필요를 느끼시는 분들은 보통 여행자보다는 사업하는 분들이죠. 스카이프를 통한 1대1 수업 퍼펙트25. 이 이름의 의미를 우리가 너무 많이 얘기해서 오히려 얘기를 오랫동안 안 했네요. 25분 가량 동안 스카이프를 통한 1대1 수업이 이뤄지고요. 강사진은 까다로운 티칭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퍼펙트25는 프리토킹, 스피치, 글쓰기 훈련 등 11개의 과목 중 무려 5가지를 선택해서 강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네. 일을 할 때도 시험을 준비할 때도 쓸만한 콘텐츠들이 다 있습니다. 사내의 복지 제도가 있지요? 보통 여러분이 안 읽는 책 사는 그거요? 네. 사내의 복지 제도를 통해서 강의 지원으로 영어 공부를 해보세요. 퍼펙트25는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잘해드립니다. 퍼펙트25.com입니다. 닷컴입니다. 먼 나라 이웃 동네 나성통신 나성인과 함께 오늘도 재미있는 거짓말의 세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저소 제3 네. 나성인이 나와 계십니다. 네. 홍영훈입니다. 네. 조지 산토스라는 정치인 당선된 하원의원의 커리어를 살펴보았습니다. 유대계 아니다. 학력 거짓말이다. 네. 경영학 모른다. 그래서 역으로 이 사람의 허위 경력을 보면은 공화당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다. 경영계 안 가봤다. 까지 봤습니다. 네. 아직도 체크한 게 덜 나왔습니다. 자수 선거 안 했다. 네. 자수만 했다. 응. 전에도 이야기 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이 파트는 이제 어머니가 9.11 테러 피해자라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정치인들은 항상 오리진 스토리가 필요합니다. 응. 아니 처음부터 정치에 뜻을 둔 사람들은 이런 오리진 스토리가 필요 없겠죠. 응. 한국으로 보면은 처음부터 정치로 길을 정해놓은 대표적인 분들이 지역구 세습하는 분들이겠죠. 그렇습니다. 김세현 의원 같은 분. 남경필 도지사. 우리의 MJ 뭐 이런 사람들. 이분도 제가 뭐 그냥 알고만 있다가 다시 찾아보니까 아버지 5선 국회의원, 장인 공무총리, 할아버지 중견기업 창업주. 그렇죠. 부친이 사망한 이후 선친의 명예를 위해 출마하셨다. 뭐 이런 분들 오리진 스토리 필요 없죠. 그냥 뭐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래도 선거 나올 때 뭔가 스토리 만들어 오잖아요. 뭐 아버지의 정치 인생 중 역경 같은 거 만들고 본인이 그걸 보며 잘한 것도 만들고 막 하면서. 역경은 필수품.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른 쪽 커리어를 쌓다가 정치에 투신한다 하는 분들은 좀 다릅니다. 사실은 그냥 제안을 받아서 정치 쪽에 입문한 걸 수도 있지만 어떤 계기가 있다고 인터뷰마다 폼나기 이야기를 해야 하니까요. 그렇죠. 사실 저는 이것도 좀 생경하게 느꼈던 부분이 대부분이 그렇겠지만 어떤 계기로 인해서 막 떴던 사람들이 정치계에 입문을 할 때 되게 짧은 기간 안에 당적을 정하게 되잖아요. 그 후로 그 정치적 입장을 쭉 가져가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저 예전에 그 홍준표 현재 시장이죠. 네. 그분이 뭐 민주당 계열 당에서도 제안을 받았는데. 맞습니다. 그냥 이쪽 갔다. 그런데 그런 것 치고는 너무 강성적으로 그쪽 입장을 얘기하시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90년대 중반에서 말까지 이제 DJ와 YS의 상두동계와 동교동계의 새 인맥 수혈하기 경쟁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주로 민주화 항쟁의 우두머리들이 DJ에게 들어갔고 포섭이 됐고 그 외에 주변 머리들이 상두동계로 들어갔다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홍판표 검사가 YS가 아닌 DJ에게 스카우트가 되었다면 어땠을까. 계속 강성으로 움직였을 것이고 언젠가 뜻이 맞아서 다시 보수 정당으로 갔을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의 움직임은 사뭇 달랐겠죠. 네. 그렇죠. 어쨌든 미국에서도 몇몇 정치인들이 전형적인 스토리를 만듭니다. 한인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이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4.29 LA 폭동. 그때 한인들이 피해를 입는 모습을 보고 한인을 정계에서 대표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정치에 뛰어들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민주당의 정치인들에게는 트럼프 당선이 충격이어서 정치에 뛰어들었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트럼프같이 혐오를 무기로 대통령까지 오른 사회의 모습을 보고 내가 뭐라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중에서도 가장 흔한 스토리가 바로 이 9.11입니다. 이제 21년이 됐네요. 네. 9.11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겪고 나서 국가를 위해 무엇인가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이런 스토리죠. 그러면 이 스토리는 거의 공화당에서 많이 써먹을까요? 아니요. 민주당에서도 많이 써먹어요. 그때 그 일을 봤을 때 만약에 20살이었으면 지금 41살이거든요. 제가 영화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영화 내용 중에 이런 부분도 있었어요. 그 9.11을 보고 이제 막 군에 입대를 하고 그런 경우도 사실 되게 많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입대자가 넘쳤다고 하죠? 네. 그런 게 사실 굉장히 전형적인 스토리죠. 국가를 위해 뭘 해야겠다고 결심하는 전형적인 계기. 조지 산토스의 어머니도 9.11 테러에서 그 자리에서 사망은 하지 않았지만 피해를 입었고 이것 때문에 후에 사망에 이르렀다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지 산토스는 본인의 오리진 스토리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14살 때 그런 일을 겪은 것으로 포장합니다. 네. 게다가 그가 출마하는 뉴욕주라면 이런 스토리는 더 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100%! 뉴욕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훨씬 더 당사자성이 강한 거죠. 그래서 그는 이런 스토리를 꾸며냅니다. 뉴욕에서 나고 자란 뉴욕 토박이로서 어머니가 테러에 피해를 입었다. 당연히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9.11은 트라우마 중 하나로 남아있을 것이고 이런 그의 모습이 어느 정도 공감을 자아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구라였지만. 그렇습니다. 전통적으로 정치인들이 치는 구라라면 그냥 거기 가서 눈물 흘리는 정도의 아주 초보적인 구라라 할 수 없는 구라도 있습니다. 강요당한 거짓.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죠. 자발적인 엄청난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거짓말 파트로 넘어갈게요. 이 중에서 제일 황당한 거짓말. 자기가 동성애자다. 게이기하고 거짓말했다! 이걸 거짓말을 했다고? 싶은데 여기서도 가짜로 소수자성을 만들려는 시도가 보입니다. 조지 산토스가 본인이 게이라고 이야기를 한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딱 하나입니다. 공화당을 추켜세워주려는 의도죠. 이런 게이를 여기다 공천해줬다. 그렇죠. 우리는 게이를 싫어하는 게 아니다. 혐오하는 게 아니다. 거기다 이제 포인트는 단순히 본인이 게이라고 주장한 게 아니고 10년 넘게 공개적 동성애자로 살아왔다고 또 살아온 것만 아니라 공화당에서 활동을 해왔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요. 이 과정에서 공화당에서 차별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한 것이죠. 공화당은 아시다시피 소수자의 권리보장 문제에 대해서 아주 좋게 중립적으로 말해주면 소극적이고 그렇죠.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소수자 권리보장을 반대하는 경우가 많고 그냥 제가 말하고 싶은 대로 까놓고 말하면 소수자를 혐오하고 차별하는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한 정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수자성에 대한 적극적 차별 철폐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는 한국인들도 느낍니다. 일부러 말하지 않거나 일부러 소극적으로 보이는 정치인의 메시지는 가서 차별하고 싶은 새끼 있으면 차별해. 나는 동료다.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책임없다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 그 메시지를 기가 막히게 택배바라가 알아듣죠. 그래서 이태원에 가서 그 다음 날부터 줄 서서 피해자와 유가족들 욕보이는 소리를 매일 같이 하고 제주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부 여당이 한 건 메시지는 이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책임없다와 소극적인 반응. 실제로는 차별하라고 대놓고 부추기는 거죠. 하지만 그런 이미지를 깨주려고 또다시 악세사리가 되기를 자처하는 게 바로 이런 동성애자 선언인 거죠. 그가 이렇게 소수자성을 부각시키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진보적 성향 유권자들도 어느 정도 좋게 보고 보수적 성향의 유권자들은 소수자를 혐오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본인들을 얘기하고 싶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또 유권자와 정치 고관여층들의 마음을 읽을 필요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특히 그런 시민들이 많다는 걸 레디스를 볼 때도 그런 느낌을 가끔 받습니다만 수천 년 이어질 가능성도 높은 양당 정치 구조가 너무 싫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결국 민주당에 들어가서 깨야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 메시지도 나온 지 수백 년 된 거거든요. 그게 피곤한 사람들도 많아요. 제삼을 부르짖다가 잘 안 되면 사람은 어딘가에 있고 동료가 필요하니까 보수 정당에서 그 파트너를 찾기도 해요. 그런 니즈에도 충족됩니다. 이 사람이 그게 지난번 우리나라 대선이기도 했죠. 우리나라를 춘 초장파? 이런 거겠죠. 아니 뭐 국민의힘을 찍겠지만 태극기보대는 싫다. 네. 한국은 그 움직임이 더 구체화될 겁니다. 내년 총선에.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밈 중에 블랙프렌즈라는 밈이 그게 뭐냐 하면 흑인에 대해서 인종차별적인 행위나 발언을 한 사람들이 나중에 변명을 할 때 쓰는 말입니다. 내가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한 건 사실인데 그건 실수고 나는 사실 인종차별주의자 아니야 하고 말할 때 항상 나는 흑인 친구도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이렇게 똑같은 핑계가 나오거든요. 사돈의 8초의 흑인이요? 네.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블랙프렌즈라고 비꼬아서 말을 합니다. 사실 본인이 인종차별주의로 하자라도 흑인 친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이건 논점마다 벗어난 얘기인데 워낙 사람들이 많이 쓰는 핑계이기 때문에 밈까지 돼버린 겁니다. 이건 아마 190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남부의 농장주 아들, 딸들이 이런 소리를 하고 다니지 않았을까? 사이 좋아. 흑인이 날 키워줬어. 이런 식으로. 내가 우리 유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나도 프라이드 치킨 좋아해. 이런 거. 그런데 이제 악세사리로 쓰린다는 게 바로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은 소수계를 혐오하지 않냐고 했을 때 진짜 그 소수계가 나와서 아니야. 차별주의자 아니고 혐오하는 사람도 아니야. 나를 봐. 나도 소수계인데 이 사람 지지하잖아. 라고 앞서서 변호를 해주고 방어를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지 산토스는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소수자를 모아서 본인의 캐릭터로 만들고 피해자를 캐릭터로 만들고 나는 모든 소수자. 그러니까 불가능한 건 뺐어요. 흑인이나 아시아들이나 이런 건 할 수 없잖아요. 성별이나 뭐 트랜스젠더러 이런 건 다 뺐어요. 그냥 거짓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다 모은 거죠.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잘 알려드는 조지 산토스의 발언이 이겁니다. 왜 이런 거짓말을 했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한 게 유권자를 속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지역 공화당에 들어가려고 한 거다. 본인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소수자성과 피해자성을 가진 사람을 공화당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리고 그는 거짓말로 공화당에 들어갔고 지지를 넣는데 성공해서 전 세계 정치계를 통틀어봐도 몇 없는 강력한 권력을 가진 선출직이죠. 연방 하원 의원이 됐습니다. 뽑으면서도 시민들이 많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국회의원은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는가. 대한민국으로 얘기해 볼까요? 본인이 곧 장관급이죠. 개별 입법 기관입니다. 각 부처의 장관이 더 센 줄 아는데 아닙니다. 실제 권력 서열로 보면 국회의원이 위해요. 그렇죠. 거기다가 미국의 연방 하원 의원이라고 하면 일부에서는 인구 수가 적은 나라의 어떤 대통령보다 권력이 센 거 아니냐. 그럼요.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그러면 이제부터 그가 이런 모든 거짓말을 시인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어떤 핑계를 댔는지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대놓고 할 수 있는 마인드인 사람은 이게 문제가 됐을 때 종종 자기 본심을 들키죠. 거의 모든 게 다 거짓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계속 강조드리지만 소수자, 피해자 이걸 다 갖췄어요. 유대계 남미 출신의 이민자고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닐 정도로 가난했고 동성애자고 인류의 가장 큰 비극 중 하나인 홀로코스트 피해자 가족이고 그리고 또 다른 가족은 9.11 테러의 피해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악조건을 뚫고 나는 성공했다. 근데 나 이게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최종 정리를 해드리죠. 첫 번째로 태생부터 거짓말 유태인 아닙니다. 그래서 핑계가 진짜 웃긴데 미국에서 유태인을 Jewish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주 혹은 Jewish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Jewish라는 말도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로도 쓰여요. 맞습니다. 이시라는 접미사는 형용사에 많이 쓰이는 뭐뭐와 같다. 이런 뜻이거든요. 뭐뭐 같은 느낌? 네. 예를 들면 stylish. 이런 말로 많이 쓰이죠. 본인이 Jewish라고 말은 했는데 그게 내가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인과 같다라는 뜻을 이거 사실 명사가 아니고 형용사다. 유태인 이시한 사람이다. 내가 가끔 머리 위에 천을 얹을 때가 있다. 나는 유태인 맛이 나는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제가 볼 때. 유태인 맛 함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브라질에서 이민으로는 남미계 이민자는 맞는데 외할머니가 홀로코스트 피해자였다는 것 거짓. 유태인이 아니니까요. 심지어 그는 뉴욕포스트와 인터뷰에서 본인은 유대인 아니고 독실한 가톨릭 신자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유태인은 가톨릭 신자일 수 없습니다. 잘게 설명드리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디 뒤져보면 나오겠죠. 어머니가 9.11 테러 피해자였다는 것. 가짜. 이게 참 제가 슬픈. 이거 저기 옛날 서프라이즈에 진시로운 거짓보는 기분이네요. 근데 이거 서프라이즈에 못 나와요. 다 거짓이니까. 가짜는 어렵잖아요. 이게 참 이게 제가 늙었고 많이 달고 달았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게 이거 보고서 저는 별 생각이 안 든 게 진짜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연예계에서 이런 사람 너무 많이 봤거든요. 가짜인 사람 많아요? 가짜가 아니에요. 그게 좀 더 짜증나요. 가족의 비극적인 개인사를 너무 열심히 팔아요. 근데 듣다 보면 그런 느낌 받거든요. 이건 가짜에도 나쁘고 진짜로도 나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 생각해보면 어머니가 9.11 테러를 피해자 하려면 그때 쌍둥이 빌딩이 있어야 했던 거죠. 여기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분이 덧붙이면서 만든 스토리가 어머니가 대형 금융기관에서 첫 여성 임원이 됐었던 분이다. 쌍둥이 빌딩에서 일한 이유도 이러면 자연스럽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후회는 밝혀진 바에 따르면 어머니는 가사노동자였고 9.11 테러와는 전혀 무관한 암으로 2016년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9.11 테러의 피해자성 이렇게 사라집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보기에는 어마어마하게 패륜적인 거짓말을 했다고 느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게 제가 달콤달았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동성애자? 아니었어요. 역시 아니었습니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여성과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최악이죠 사실. 왜냐하면 이게 미국도 사실 그렇습니다만 차별이 엄존하니까 가짜 결혼 많이 하잖아요. 개인적인 비극이에요. 게이가 이성과 결혼을 했다면.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사랑해서 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약간 소름을 느꼈는데 조지 삼투스가 2020년에 처음으로 연방 하원 선거에 출마를 했거든요. 지난번에 또 출마했었어? 네. 단지 떨어졌지만 불과 선거 출마를 선언하기 몇 달 전에 이 여성과 이혼을 했습니다. 안 해와. 아닐 수도 있지만 이 과정을 보면 정치적 커리어를 위해서 이혼까지 불쌍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섬뜩하더라고요. 이 여성이 가장 황당했겠네요. 거짓이 밝혀지기 전에. 달문애인가? 하면서 이름도 같고. 그렇죠. 느낌이 딱 전남 X인데. 느낌이 뭐예요? 딱 그 사람인데 정확히. 그렇죠. 아니 같이 살았는데. 그렇죠. 이것도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일관성 같은 환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에 거짓을 붙일 준비가 된 사람. 전 너무 많이 압니다. 뭐 이게 거짓말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본인이 양성애자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동성애자라고 말하고 또 과거 10년간 공개적 동성애자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러면 아내를 비공개한 건데. X가 진짜 황당한 거예요. 아니면 내가 남잔가? 그래야 돼요. 합리적인 질문은 그거죠. 사실 내가? 아니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어? 걔 여자였나?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이 얘기가 나오니까. 금슬은 비공개해도 되거든요. 그렇죠. 과거에 여자 만난 적 있고 결혼했었다. 성정체성은 계속 변하는 것이다. 이런 낯짝 두꺼운 사람들의 놀라운 문제는 그 와중에 확률 낮은 맞는 말을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성정체성은 변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정체성이 되게 유동적이다라는 게 사실 정말 최신의 사람들한테서 제기되기 시작한 얘기잖아요. 고정적이지 않은 걸 받아들여야 된다. 이해에는 돼요. 문제는 이제 아내를 비공개하고 게이로 공개하는 건 되냐. 여기까지 보면 그가 밝힌 모든 피해자성과 소수자성은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없어요. 이제. 이제 핍박받으면서 성공한 자수성가라는 서사의 한 축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자수성가는 맞을까. 그렇죠. 실제로 공부는 잘했나. 네.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일단 제가 얘기했던 호레이스 맨스쿨. 위에서 설명했지만 엄청나게 명문인 사립학교. 학교 측에서 확인해준 바 조지 산토스는 이 학교에 재학한 적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네. 이건 뭐 한국에선 익숙합니다. 이게 너무 황당한 부분이 모든 거짓말이 2초만 확인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그가 다녔다고 주장한 다른 모든 학교들도 다 거짓말이란 게 드러났습니다. 뉴욕시립대학 뉴욕대 MBA 모두 기록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한 것 중에 유일한 진짜는 검정고시 봤다는 거죠. 물론 뭐 여기서 그는 사실 뭐 돈이 없어 졸업을 못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학교 시스템의 특성상 등록만 한 사람이라면 모두 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의 주장은 완전한 거짓입니다. 예를 들어 너무 가난했어요. 입학금 내고 그 다음번에 등록금 내야 되는 텀이 있다 치죠. 미국학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등록금 못 내서 입학 못했다 쳐. 그래도 입학금 낸 건 기록 남아있어요. 아니 그리고 합격했어도 기록 남아있잖아요. 8대 1이라면서요. 그렇죠. 그럼 동창이 어떻게 기억을 못해요. 심지어 그는 본인이 어떤 고등교육기관에서도 졸업한 적이 없다고 시인했습니다. 초대박입니다. 그냥 날쪄죠. 이쯤 오면 캐치미 이퓨켄이죠. 아니 그럼 검정고시 공부한다고 고생은 했겠네. 그건 검정고시 힘드니까요. 그가 일했던 시티그룹과 골드만삭스 또한 조지 산토스가 일한 적이 없는 것이라고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 아닐 리가요. 사실 알고 보니까 시티그룹과 골드만삭스와 거래를 한 적이 있는 작은 회사에서 일을 했었다. 수리남에서 하정우 씨가 대통령한테 자기 이력 소개할 때 현대자동차와 함께 일하고 있으며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고 있다. 실제로는 카센터랑 가라오케를 하고 있죠. 중년이 넘어간 청취자분들이 그래서 이해를 하는 거죠. 이런 새끼 한 명쯤 만납니다. 맞아요. 그가 국회의원이 아닐 뿐이다. 맞아요. 그렇죠. 뭐 그런 얘기들 가끔 하잖아요. 0을 1이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지만 1을 100이라고 하는 건 과장이다. 아니 진짜 말씀하시니까 그러네. 맞아 솔까 살면서 이런 애들 종종 만났어요. 만난다니까. 근데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입장이 돼봐야 한다. 사회적인 성공 이만큼이 옆에 있으면 거짓말을 일할 사람이 거짓말을 백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렇죠. 저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예를 들면은 뭐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도 좀 사회적으로 좀 저명한 사람들이 몇 명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뭐 내가 걔를 아는 사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은 친구들이 그때부터 의심을 해요. 항상 정말 아는 사이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내서. 맞아요. 항상 훨씬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아니 옛날에 되게 친했는데 요새는 연락 안 돼. 몇 년 연락 안 됐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거나. 그리고 보통 유명인을 땡땡이 형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 상식에 따라 움직일 정도가 되는 사람들은 정말 유명한 사람이랑 친교를 쌓죠. 그럼 그 사람 얘기 밖에서 안 하게 되는 게 디폴트예요. 안 하죠. 왜냐면은 알거든 진짜로 하면은 그때부터 귀찮아져요. 귀찮아지고. 피해를 주고. 그 말을 하는 순간 내가 싸지는 게 느껴져요. 그렇죠. 근데 한두 번 그걸 경험하고 그 느낌은 누구에게나 올 거예요. 한두 번 그 느낌을 경험하고 이겨내면 그게 진짜 이 사람의 역경이었죠. 양심을 버리는 과정. 그 다음부터는 팍팍 질렀겠죠.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핑계를 냅니다. 이거 그냥 이력서 잘 꾸민 거다. 별거 아니야. 미안해.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렇습니다. 쿨하긴 하네 또. 저희는 사실 엄청난 건데도 이거 봐야 순한 맛이잖아요. 우리 연구인 봐요. 근데 뭐 이력서의 경력을 약간 부풀리는 것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은 내가 한 업무의 어떤 스콧보다 훨씬 더 넓게 잡았다거나 이런 건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정확한 날짜까지 명시해서 일을 한 적이 없는 직장을 젖는 것은 명백한 날조죠. 여기가 천국이구만. 바다 소리 좋고. 아, 시원하다. 어디? 음, 맛 좋다. 여보, 지금 거실에서 뭐 해? 신선한 남의 바다의 맛. 맥주만 있으면 뭐 해. 술안주는 바보사네. 고객이 드나든 자리를 지켜보며 제품을 만드는 고집은 더 커져갑니다. 다시 돌아올 거라 믿기에 더 나아진 미래를 준비합니다. 정제수를 넣지 않고 자연 추출물로만 가득하게. 자연과 환경을 생각하고 함께 숨쉬는 제품. 빅그린의 꿈은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빅그린 함께 걸어요. 자연주의 천연 샴푸 빅그린 그럼 마지막에 자수성가의 끝까지 왔습니다. 그럼 부자란 건 사실인가? 그럼 부동산 열쇠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고 지금 누나 집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난한 찌질이를 말할 때 쓰는 대명사. 엄마 안의 지하실. 그렇죠. 그런데 엄마 안의 지하실도 아니고. 누나 안의 지하실. 누나 안의 지하실 아니겠죠. 뉴욕이니까. 누나 안의 방안구소. 현관문 옆방. 본인이 결국 시인을 한 겁니다. 심지어 월세를 못 냈을 때도 있다고 하니까 부동산 부자와는 좀 거리가 멉니다. 돈도 학력도 없어요. 조지 산토스라는 가상인물을 구성하는 모든 서사가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영화 같은 캐치미 부유캔 같은 일부 감성적인 분들은 이 사람에 대한 연민을 엄청 느끼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본인 자신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없으면 이렇게 살지? 라는 생각이 드셨을 테니까. 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게 공화당이라는 겁니다. 우린 정치 얘기하고 있으니까. 전 이분의 잘못은 본명을 썼다는 뜻입니다. 왜 가상인물을 만드는데 본명을 써. 산토스 조지라고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굳이 그럴 필요 있나.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그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 논란이 일어난 것 자체가 그가 당선되고 당선인 신분으로 활동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우리 영부인하고 똑같아요. 일단 넘어갔습니다. 선거를. 그런데 조지 산토스는 미안해 하고 그냥 선서하고 의원으로 활동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만약에 공천 직후였다면 얘기가 달랐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옆에 후보들이 줄줄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당에서도 제지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끝났잖아요. 그럼 당도 말릴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공화당에서부터 이런 사람을 쳐내야 한다고 난리를 쳤을 텐데 그가 선서를 낳고 의정활동을 시작할 때까지 공화당에서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공화당 입장에서는 리스크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왜 못 빼냐. 민주주의는 의석입니다. 2022년 중간선거. 공화당이 생각보다 아주 적은 의석수만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대통령이 됐을 때의 중간선거는 보통 공화당이 이기는 거거든요. 제가 중간선거에 대해 얘기를 했던 게 맨 처음에 여기서 말을 하기 시작했던 2019년인데 그로부터 4년이 흘러서 또 다른 중간선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와 4년이 흘렀구나. 우리가 판데믹을 뚫고 지나가서 시간이 얼마 안 지난 것처럼 느껴서 그렇지. 그러니까요. PD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중간선거라는 건 항상 여당의 무덤으로 불리고 있는데 정권의 중간평가에 가까운 성격을 띄고 있고 아시다시피 정권이라는 게 운영하다 보면 항상 뭔가 문제가 생기고 지난 문재인 정권처럼 아주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시간이 지나면 보통 지지율은 하락하죠. 당연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정치는 운전 같아요. 왜요? 딴 놈이 운전하는 걸 조선 속에서 보고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한다고 잘하진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2차 대전 이후로 여당이 승리를 거뒀다고 할 만한 중간선거는 제가 알기로는 다섯 손가락 안에 꼬프이는 것으로 압니다. 아 100년간. 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그렇게 크게 이기질 못했어요. 그렇죠. 아니 상대가 무서운 말도 안 해. 조 바이든은 누구나 우습게 본단 말이에요. 공화당이 압승을 예상했는데 특히나 하원에서 압도적 과반을 차지할 거라고 자신했으나 사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과반을 넘기긴 했는데 218석을 겨우 4석 차이로 넘기는 222석을 보유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원이 435석입니다. 217.5석이 절반이죠. 그래서 218석을 가진 당이 다수당이에요. 그런데 공화당이 222석 즉 플러스 4.5가 된 거예요. 한 석이 아쉬워요. 그러면 조지 산토스 의원 나가고 3명이 한 명은 죽거나 이래가지고 자칫하면 빼끌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보통은 230석 공화당도 이 정도 차지할 거라고 되게 자신을 했거든요. 이 정도만 있으면 굉장히 자신 있게 전국을 주도해 갈 수 있겠죠. 그런데 222석은 좀 아쉽고 누가 유고가 있거나 이러지 않아도 어떤 특정한 법안이나 이런 걸 표결할 때 분명히 반란표가 나오거든요. 그렇지.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표가 나오는구나.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한 거죠. 한 석이 아쉬워요. 일단 이렇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과론적으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협소한 차이로 과반을 유지하고 있는 공화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사람을 쳐내기가 힘듭니다. 게다가 조지 산토스의 지역구는 뉴욕입니다. 보궐선거하면 민주당의 당선 확률이 아주 높겠죠. 게다가 그 지역의 유권자들이 이미 공화당의 가상인물에게 속았죠. 그렇죠. 보궐선거의 원인이 공화당인데. 표가 돈인데 테라를 샀어요. 얘기하자면 우리나라 트렌드로 치면 공화당 여기서 후보내면 안 되죠.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화당에서는 패배가 확정돼 있다고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법까지는 아직 못 썼구나. 뭐요? 무소속 내보내고 입당시킨대요. 그렇죠. 그거는 못 썼네요. 그런데 질 것 같으니까. 그런데 거기서는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명을 하지 못하고 약간 우물쭈물하듯이. 야야 웬만하면 사퇴하지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소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건 사실상 사퇴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PD님이 취임덕이라는 이야기를 몇 번 하셨잖아요. 네. 역대급으로 빠르게 레인덕이 찾아오고 있다. 그렇죠. 그런데 그와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빠르게 찾아온 사람 조지 산토스. 그렇죠. 의원선서하고 바로 찾아왔으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충격받고. 저 새끼 의원선서를 해? 이런 화가 났거든요. 윤리위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최근에 많은 정치인들이 뉴욕주 3지구를 사실상의 공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민주당의 지역위원장 후보들이 신났습니다. 방금 선거 끝났는데 지금 선거 시작한 것처럼 땀납니다. 그렇죠. 공화당이 제명을 하든 안 하든 이게 이제 미국 하원의 특징인데 2년마다 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거는 당장 내년입니다. 조지 산토스가 다시 한 번 재선이 될 가능성은 영예수렴하기 때문에 천하제일 무투대회가 열린 것처럼 각지에서 후보들이 날아들고 있는 거죠. 그 졸업증명서를 손에 들고 실제 명함을 손에 들고. 그게 왜 지난번에 서울 종로에서 구청장이 민주당 구청장이 한번 날아갔어요. 본인 비리도 있었고 공천을 못 받고. 그다음에 나중에 정신 나와서 국회의원 나간다고 그러고. 그리고 거기에 지역국 국회의원이었던 이낙연 의원은 모두가 말렸는데 자기 자신이 자리를 버렸잖아요. 그래서 무주공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사람이 됐죠. 최재형 의원이. 그래서 지금 6개월 동안 종로 지나다 보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막 들어왔었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 좀 험지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오 종로 비었대. 그래서 엄청 날아든 거예요. 그중에는 보은옥천 영동계산에 곽상원 변호사라든가 험지 갔던 사람도 우르르 줄 서 있거든요. 그런 일도 미국에 없으리란 법이 없는 거죠. 특히나 뉴욕 한복판인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리하다고는 해도 완벽하게 불리한 지역은 아니잖아요. 5.5도 4.5라니까. 민주당 쪽은 워낙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다 소개하기는 힘든데. 제가 되게 재밌다고 생각한 거는 공화당 쪽의 후보였습니다. 공화당에서 보면 그들에게 주어진 미션이 아주 명확합니다. 후보를 내지 말아일 것 같은데 초심자가 보기에는. 아니죠. 조지 산토스가 만든 이미지가 당선이 됐으니까. 그렇죠. 삼지구에 먹힌다는 게 증명이 됐으니까. 시신을 들추니까 공략짐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템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산토스랑 똑같은데 모든 게 진짜인 사람만 쳐줍니다. 그러니까요. 구인공구. 구인공구. 그래서 이제 켈렌 커리라는 사람이 출마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일단 커리 흑인입니다. 소수계죠. 그리고 제이피모건에서 부사장을 할 정도로 성공적인 커리어를 갖고 있습니다. 진짜겠죠. 물론 검증이 돼야 하는 거긴 하지만. 부사장은 속일 수 없지. 어쨌든 본인의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밝힌 바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군에 복무를 하면서 아프가니스탄에도 두 번 다녀왔습니다. 한국 사람은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미국에서는 좀 잘나가는 회사에 취업을 하고 싶으면 군격력을 쳐주는 곳이 되게 많죠. 많습니다. 미국 영화 봐도 뭔가 바람둥이 캐릭터 허풍쟁이 캐릭터가 꼭 군 복무 무슨 파병 기록 같은 거 섞어놓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 웨딩 크래셔였나? 그 영화 있었죠. 저 봤을 거예요. 그런데 결혼 피로연 같은 데 가서 여성들을 유혹하고 이런 남자들에 대한 이야기. 그거 전문인 남자들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항상 걔네들이 말한 스토리가 아프가니에서 너무 많은 동료들을 잃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죠. 이런 군 복무가 산토스만 다르지만 미국의 보훈에 대한 강조와 특히나 보수 유권자들의 성향을 생각하면 이런 경력은 굉장히 플러스가 되겠죠. 그는 지역구 유권자들이 정직한 리더십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후보 안 내는 건 옵션이 아닙니다. 그러면 산토스는 가만히 있겠냐? 아니죠. 3월에 내년 선거에 등록을 하면서 본인이 재선을 노릴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이 친구 뭐 해도 성공하겠네. 그러니까요. 일단 지금 하나도 안 쪽팔려하네. 물고 안 놔줍니다. 네. 그런데 자, 보세요.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본인의 경력이 완전히 가짜라는 게 드러났고. 그렇죠. 이미지 메이킹을 할 수 있는 것이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공화당 정치인으로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태극기죠. 맞습니다. 친트, 진트. 그렇죠. 진트, 간별사.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냈을 때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촉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딱 보니까 이제 나 친트, 진트로 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나니까 갑자기 옆에 보니까 너무 좋은 이벤트가 있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기소. 그렇죠. 바로 올라타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이게 일상화된 일처럼 느껴집니다. 보수 정당 대통령은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미국은 대통령 감옥에 안 보내고요. 기소 안 해요. 이게 몇백 년 만이죠. 대통령이 기소된 게 처음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 나중에 몇 번 말씀드리겠지만 서구의 많은 나라들이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습니다. 안 하죠. 왜냐하면 대통령을 기소했기 때문에 생기는 정치적 후폭풍이 너무 지저분해요. 보이시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올라타서 여론을 더럽혀요. 한국에는 없었나? 있었죠.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가면서 태극기 부대가 커졌어요.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런 면에서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충격을 받으셨더라고요. 트럼프가 미국 역사상 최초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 저기는 대통령이 기소가 안 돼? 그런데 저는 그때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워터게이트 닉슨도 기소 안 당했어. 그런데 그런 사건을 저지른 사람조차 기소가 안 됐는데 트럼프는 기소된 거야. 그만큼 심하다는 거야. 이렇게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하나로 끝나길 바랍니다. 앞으로 수백 년 동안 영원히. 그렇죠. 하지만 그렇게 트럼프를 건드리고 나면 나중에 양당이 정치 싸움하다가 이걸 검찰이나 법원의 손에 자기들 권력을 떠넘기고 그렇죠. 얘 엄벌해줘 라고 넘겨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국처럼 불안정해져요. 그렇죠. 그러면 미국에서도 윤석열 같은 분이 나오는 건가요? 제가 지금 가장 불안한 것 중에 하나예요. 내년 총선 끝나고 나서 선거법 위반이 너무 많을까 봐. 왜냐하면 그거는 검사가 기소를 하느냐 마느냐. 사법부의 정치는 이 나라가 보통은 독재를 벗어난 지 얼마 안 됐다는 증거거든요. 독재를 방금 벗어났으면 군인의 후예들이 조금 정치를 합니다. 왕정을 방금 벗어났으면 왕당파가 정치를 하듯이. 그리고 조금 지나면 사법부가 정치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상황까지 되돌아갔다는 걸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에서 인식하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물론 그 원인은 트럼프가 잘못을 안 했기 때문에도 아니고 트럼프가 뽑혔기 때문이긴 합니다만. 산토스는 트위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무기화된 사법 시스템이 정치적 편견을 가지고 보수주의자들을 쫓고 있다. 라고 쓰고 난 뒤에 트럼프가 기소로 인해 뉴욕 법정에 출조했을 때 그 앞에서 진행되고 있던 시위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거기에 나타난 것보다 누구랑 같이 나타났느냐가 그의 행보를 제일 잘 설명해 주죠.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이분과 함께 나타났는데 여기서 정말 많은 것들이 설명이 됩니다. 흔히 우리가 MTG라고 부르는데 마조리 테일러 그린이 누군지만 살짝 보겠습니다. 공화당 내에서도 가장 극우적인 성향 강원도지사 극우적인 성향으로 차례로 줄을 세우면 아마 1번일 거예요. 사실 이게 2020년까지만 해도 무조건 사실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워낙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서 1번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어쨌든 조지아주의 연방하우원 의원이고 극우 정도가 아니고 피자게이트나 큐아논까지 모조리 지지하고 믿는 네. 제정신이 아닙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지지한다고 천명하는 그러니까 진짜 진짜 찐 찐이다. 이 사람은 진짜 찐이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말할까요? 이 사람이 사실 생인구만 놓고 그냥 면상만 놓고 보면 기업인이기도 하고 아직 나이가 그렇게 안 많기도 해서 다른 이미지로 미국에서는 쓰이지만 한국에서 가장 비슷한 사람은 전광훈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하고 닮은 사람. 근데 이제 사실은 말씀을 굉장히 잘해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전광훈 주위에도 정치인들이 꼬이는데 꼬였죠. 다시는 전을 못 먹게 돼.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 보면 자기 지지을 올리려고 극우적인 얘기를 좀 억지로 한다는 게 딱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저리 테일러 그린은 보면 아 이 사람 진짜 백이다. 아 진심이다. 실제로 믿고 있다. 정치에 욕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진심이다. 이게 딱 보여요 정말. 이런 극우적 성향의 공화당 의원과 함께 트럼프 기소 반대 시위에 참석했다는 게 조지 산토스가 어디서 돌파구를 찾는지 보여주는 거죠. 제가 본 우리나라 극우에서 진심이었던 사람은 딱 한 명 있었어요. 조원진 우연. 그 사람은 진심이었고 나머지는 사실 진심이라고 믿기 힘들었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들은 반대 시위자와 기자들이 몰려들자 30분도 안 돼서 시위 현장을 떠났습니다. 트위터에서 누군가가 산토스 너 왜 시위 현장에서 도망갔냐 그러니까 난 나가기라도 했어. 이러면서 정신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앞으로 갈 길이 무엇인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mtg는 초선 때 구호로 국내에도 누군가가 얘기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국내에는 거의 얘기가 안 되긴 합니다 아직. 미국을 구원하라 공산주의를 멈춰라. 이 구호가 되게 유명해졌었어요. 와 그게 2022년도에 나온. 세이브 아메리카 스탑 소셜리즘. 진짜 대모처럼 가모장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정소수자, 소수인종, 임신 중결 권한 모든 측면에 있어서 가장 왼쪽입니다. 그런 거는 이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의견을 물어볼 필요도 없는 부분이에요. 이 사람한테는. 그거 뭐 낙태를 반대하세요 찬성하세요. 이게 아니고 이제 낙태를 하면 처벌을 해야 된다. 이런 정도까지 얘기를 하는 사람이고. 미국의 ISIS예요? 네. 파충류 외계인도 믿을 것 같은 분이어가지고. 이름은 뭐였지? 생각이 안 나네. 큐아논 세계관에 있는 외계인. 랩타일. 아, 랩타일 맞아. 진짜 무서운 분이죠. 맞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들었는데. 큐아논에서 이제 한국을 되게 주목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옛날에. 진출해야죠. 박근혜 대통령 무슨 시위였나 해서. 큐아논 로고를 봤어요. 피켓에서. 네. 정말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장사는 냄새를 잘 맡아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산토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쓰다 보니까 앞으로 나올 이야기들의 예고편으로서 기농한 면도 있긴 하지만.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이겁니다. 거짓된 소수자성과 피해자성. 이걸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피해자와 소수자를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진위 여부를 가지고 항상 공격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요. 조지 산토스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극우들을 만족시켜주는 완벽한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거짓이 아니었으면 덜 완벽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구나. 이 소수자성과 피해자성을 두른 이유가 그들에게 지지를 받고 싶어서가 아니고 그들을 혐오하는 이들에게 면제부를 주고 싶어서구나.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사람은 선봉에 설 수도 있겠죠. 내가 그런 소수자성과 피해자성을 거짓으로 해봐서 아는데 쟤네들도 거짓일 거야라고 분명히 공격을 들어가겠죠. 그거는 우리나라에서도 탈동성애라고 하죠. 아까 얘기했던 케이스 중에는 조원진 의원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일어나고 있는 권력 다툼을 제일 잘 설명해 주는 사람이죠. 지가 해봐서 아니다. 그렇다면 조원진 의원의 일관성은 이렇게 비춰집니다. 그때는 그때대로 그렇게 해야 관심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극우적으로 움직였고 지금도 똑같이 관심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욕하면. 나중에 그런 일을 하겠죠. 미디어 호라는 건 그런 식으로 움직이더라고요. 언제나. 한국도 세월호 이후에 피해자성을 가지고 공격한 사람이 늘고 있음을 상기한다면 한국 정치계에서도 이런 분이 등장을 할 것입니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우스캣조리로 이런 얘기합니다. 나선에서 멀리 오셨으니까 한국에 앉아있는 사람이 이런 농담 주고받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만약에 대선에 출마를 한다. 당선된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선거를 통해 연임된 대통령이 된다. 조지 산토스의 케이스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윤석열 부부의 케이스에서는 다 들키고 당선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순한 맛인 거예요. 뉴욕을 멀리서 보고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제가 아까 드린 그 말씀입니다. 중요한 건 거짓말이 아니라 그동안 내놓았던 메시지다. 메시지 어떻게 내놓았는지 나선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얘기 안 하거나 작게 말하거나 소극적으로 움직이거나 그래서 그 소극성을 본 사람들이 제 주변의 시민들 얘기를 그냥 제 캐릭터를 감추고 듣고 다닐 거 아닙니까? 만약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되면 극우 행보를 보일 거라는 걸 당선되기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닌 사람들이 좀 이상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지. 저 사람이 극우가 아니고 중도일 거라고 믿었던 어떤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제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말만 듣고 극우들이 꼬였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나도 그렇게 말해도 되는구나. 만약에 보수 정당의 대선 주자가 조금 더 점잖은 사람이었다면 예를 들어 및 롬리였다면 및 롬리도 가장 오른쪽인 줄 알았지만 22세기 초반에는 및 롬리였다면 그런 사람이 한국 대선 후보였다면 아마 코로나19는 거짓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도 않았을 것이고 민주화 운동은 사실 없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이렇게 많지 않았을 것이고 미국으로 표현하면 소수자성에 대해서 혐오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겠죠. 다 그 사람들이 허용해 준 겁니다. 그리고 허용해 주고 싶어서 이런 캐릭터를 샀다. 만들고. 그래서 누군가는 이 니즈를 알고 만든 거다. 훌륭한 장사꾼인 거죠. 또 나올 거고 한국에도 나올 거다라는 탁월한 견해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지 산토스의 변명은 딱 하나겠죠. 그냥 나는 니즈에 부응했을 뿐이다. 그리고 한국에도 그런 니즈는 분명히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 니즈가 어쩌다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통찰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으면 사람들에게 그 니즈가 생기는 쪽으로 자꾸 말을 하게 되고 자꾸 정책을 만들어가게 돼요. 지금 당장 대한민국에서는 김기현 여당 당대표가 이렇게 해도 지지율 안 나오고 저렇게 해도 지지율 안 나오니까 정치 혐오 꺼내들었습니다. 국회의원 줄여야 된다. 맞아요. 늘 그게 소신이었으면 초선 때부터 말했어야죠. 지금 처음 말하잖아요. 고래 몰리면 정치 혐오를 꺼내거든요. 그런데 언론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몰라요. 그동안 그 정치 혐오에 일찍 집에 가야 되는 언론인들도 올라탔거든요. 국회의원이 이래서 나쁘고 저래서 나쁘고 자기들이 좋은 일을 했으면 아무것도 치지 않은 주제에 실제로는 나는 그 정도 그 군은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똑똑한 시민들이 한 스푼씩 올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혐오로 가는 길목을. 겁나 똑똑한 27살짜리 방금 저널리즘 스쿨을 나온 대학생이 대학원생이 언론사에 처음 취업을 해가지고 사회부에 들어가서 중국인 동포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기사 쓰게 되거든요. 그리고 퇴근하게 되거든요. 그는 극으로 나아가는 미래에 한 스푼을 얹게 돼요. 이런 사람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올여름 나성인과의 이야기는 이런 류의 재미로 가득합니다. 나성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에는 더 큰 빌런으로 단계별로 나뉘어져요? 지금까지는 애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곧 다시 만나요. 오징어 잎, 아기 꼬리 폼 흔하지 않은 마른 안주 맥두만 있으면 뭐해 술 안주는 바보상회 67년이었지 아마 종로의 작은 한의원이었어. 진도산, 구기자, 청궁, 당귀, 숙지황 좋다는 건 죄에 넣고 불순물을 제거하며 8시간 정성껏 달여냈지. 임금님께 올린 그 방식 그대로 말이야. 부드럽고 달콤한 전통의 쌍화차 요즘 사람들은 그걸 더 쌍화라 한다지? 현대인에 맞춘 프리미엄 한방차 더 쌍화 잠시 더 쌍화를 광고하고 가겠습니다. 50년 전통 한의원에서 만든 고전 레시피 그대로의 쌍화차 최고의 재료 고집스러운 전통 방식으로 어르신들의 선물용으로는 최고입니다. 물론 지금 시키시면 어버이날에는 못 받으십니다만 이미 종로 몇 가지? 저는 경기도촌놈이라 서울, 동대문, 종로 요일대로 있는 전부 다 종로라고 부르거든요. 저도 그래요. 네. 고기서 더 쌍화는 이미 핫플이에요. 그럼요. 녹용, 헛개 쌍화, 백소 등 다양한 종류가 있고 신제품도 나왔어요. 홍삼 쌍화차 컨벤셔널한 그런 이름 그렇습니다. 하지만 신제품 되겠습니다. 오셔서 다양한 쌍화차 구경해보시고 어버이날 선물로 늦었지만 챙겨가세요. 액세스몰 쌍화차는 이미 잘 팔립니다. 잘 팔리고 있습니다. 아스트랄뉴스 기록실 뉴스 아카이브 5월 첫 주에 뉴스 아카이브를 봅시다. 작년 5월 6일입니다. 2022년 5월 6일 공수처에서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한 검찰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말이 좀 복잡한데 그러니까 검찰이 자신들의 권한을 뛰어넘어서 지들이 정치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가지고 검찰의 권한을 썼는지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우성 씨에 대한 간첩 혐의가 조작인 게 밝혀지고 나서의 일이에요. 간첩 혐의 말고 다른 혐의들은 유죄를 받았죠. 검찰이 유우성 씨를 다시 기소한 거예요. 화교 신분을 속이고 서울시에 취업한 혐의인 공무집행 방해랑 탈북자들의 돈을 북한에는 가족한테 보내는 브로커도 있고 그런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외국한 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한 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외국한 거래법 이거는 이미 2010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건이었거든요. 왜 기소유예가 나왔냐면 통장만 빌려주고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해서 기소유예가 나왔습니다. 불법은 불법이니까요. 그런데 이걸 다시 끼워서 기소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간첩 조작 혐의가 밝혀지고 나서 옛날에 기소유예 했던 걸 다시 기소를 하니까 보복기소라는 말이 나왔던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보복기소라기보다는 검찰의 명예회복기소가 더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이 기소의 이유를 엿볼 수 있는 게 그 당시 경제지나 보수지의 기사 제목을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외국한 거래법이라는 말 대신에 대북송금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마동석 씨가 광고 모델인? 그 사람 한국인이죠. 미국인이죠. 한인이죠. 아무튼 민족이 같아요. 마동석 씨가 광고 모델로 나오는 알리익스프레스에 들어갑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 들어가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대한민국 모든 카드로 결제를 하면 할인이 됩니다. 그런 곳에 가서 생활용품을 샀어요. 맞아요. 저로 말하자면 손목 보호대라든가 키보드 스위치라든가 이런 걸 샀어요. 저는 가끔 알리에서 택배가 오잖아요. 아이씨 내가 또 뭘 샀지? 그걸 보면 제 거라서 다행이라고 여기겠죠. 아니 저도 워낙 많이 사고 보통 2주 후에 오니까 다 까먹어요. 만약에 검찰이 여러분을 미워한다면 이걸 가지고 대중 송금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럴 태도가 돼 있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물론 위반이긴 위반이었어요. 그런데 대북 송금은 왠지 북한 정권에 돈 준 것 같잖아. 그리고 기사 제목에는 대북 송금 혐의로 기소까지만 쓰는 겁니다. 그렇게 제목 장사가 쏠쏠하게 끝납니다. 네. 이제 진실 필요 없죠. 그런데 또 기사 내용을 보면 보복기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혐의가 아니지. 여론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기사 제목은 딴 사람이 꼽으니까.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줄 알았던 유성 씨가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뭐야 조작이라며. 그런데 대북 송금 혐의로 기소가 또 됐어? 간첩 맞나 보네. 이런 반응을 노린 게 아닐까 추측할 수 있죠. 그래서 멀쩡한 사람 하나 인생을 골로 보내버리고 기사 제목 멸어주를 얻은 것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소의 혐의가 두 개였죠. 공무집행방해랑 외국한 거래법 위반. 1심에서는 이 둘 다 유죄로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천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가 됐는데 2심에서는 외국한 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다라고 법원이 판단해서 기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벌금만 7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이걸 확정했어요. 그러합니다. 이 사례가 대법원에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첫 사례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시에 수사를 받았던 검사들, 직접 기소했던 주임검사 안동환, 그리고 이두봉, 신유철, 김수남, 지휘라인. 그렇죠. 이 사람들이 처음에 공수처로 인해서 불기소가 돼가지고 당시에 여권에서도 여야가 바뀔 때였죠. 아무튼 말이 많았죠. 공수처가 이게 뭐냐라면서. 맞아요. 그리고 이두봉 검사 같은 경우에는 좀 이따가 검찰총장 후보로까지 올라갔어요. 그럽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법원에서도 아니 검찰 너무하잖아. 이거 속이 빤히 보이잖아.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작년에 공수처에서 공소권 남용에 대해서 소사를 시작해 본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매우 허망해요. 불기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리고 그냥 끝났어요. 그렇습니다. 공소시효 만료 말고 이유가 몇 개 더 있는데 그건 좀 길고 구차합니다. 한편 간첩 조작 재판에 관여했던 이시원 검사는 지금 대통령 비서실 공직기관 비서관으로 있네요. 네. 목요일도 그랬습니다만 제가 이제 검찰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말을 좀 아끼려고요. 바보가 되는 기분이에요. 이런 말을 하는 게. 자꾸 이유 없이 이런 말에서 이상하죠. 청취자 여러분. 저 이번 주에 기분이 되게 이상합니다. 호르몬 문제일까요? 자꾸 너무 빨리 늙으니까요. 아니야.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전에 박근혜였으면 탄핵될 사유를 해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여론이 그런가요?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검찰 얘기 자꾸 하면 되게 멍청이 시사충이 되는 기분이랄까요? 난 여전히 화가 나 있는데 그게 멍청해서 화가 난 걸까? 라고 자괴감이 들고 그래요. 똑같은 얘기라서 그래요. 네. 목요일에도 했던 얘기 또 해서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이런 말 안 할게요. 재작년에 있던 일. 재작년 2021년 5월 1일. 노동절. 당신은 재보선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네. 당선된 지 얼마 안 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페이스북에는 노동자의 나래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장희동 철거 현장의 사고를 언급하면서 노동자 한 명이 사망했죠. 네. 노동자의 안전에 법적 제도적 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있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건 우리 당이 만들었지요 라고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재작년이니까. 네. 그러면서 노동복지를 한 단계 끌어올려 누구도 힘들고 아프지 않게 하는 것이 공정과 상생의 가치라고 말했습니다. 공정 그때도 좋아했네요. 그런데 이제 저기 뭐야 대통령 2021년. 대선이 1년 남은 때였죠. 그때도 공정과 상식이 있었죠. 그때는 이제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정치권에 아직 떠오르기 전이었고 그저 보수경제지가 이야기하던 가치로서의 단어 공정 이 이제 젊은 층 사이에서 되게 중요한 화두다라고 보수경제지가 계속 얘기하던 시절일 뿐이었습니다. 그렇죠. 2017년부터 꾸준히 얘기했죠. 네. 그러면 작년 노동절에는 뭐라고 했을까요. 작년 노동절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땐 또 얄궂게도 지선 직전이었어요. 이때는 다치거나 사망하는 노동자가 없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 의료종사자, 택배기사 등 필수 노동자들의 환경은 악화됐고 특수형태의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처럼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최소한의 기본권도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많다. 고 하면서 정의당 같죠. 서울시가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해 힘쓰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지난번 시장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의 논조고요. 그렇죠. 물론 이때가 이미 저희가 뉴스라운드 시간에 한두 번 설명을 드렸던 오세훈 서울시장실에서 내놓은 것이 분명한 걸로 보이는 어떠한 뉴스들이 경제지에서 슬슬 나오고 있는 무엇? 노숙자에게 식사를 제공해오던 다일 공동체를 새로 비싼 아파트들이 들어서는 청량리에서 쫓아내자 라는 이야기가 나오던 시절 네. 바퍼 공동체였죠. 이긴 했지만 하여튼 뭐 이렇게 말은 했습니다. 그래도 노동절에는 네. 그래도 정치인이니까 평소에는 막 노동탄 합해도 노동절에는 이런 말을 하는 게 맞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지나갈 수 있죠. 네. 이번 주에 뉴스아카이브가 오세훈의 페북 아카이브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올해는 뭐라고 했을까요? 이게 이상하게 지금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어쩐지 찾을 수가 없어요. 아, 삭튀. 이상해요. 네. 근데 기사들이 많으니까 기사에 따르면 노조다운 노조를 생각하며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생각해봤네요. 뭐 생각하며 벤치프레스를 했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근로자의 날 상반된 두 개의 풍경이 있다. 하나는 서울시청 근처 태평로 일대를 가득 메운 거대 노조가 집회를 하는 모습이고 하나는 전통시장의 한 카페에 모여 새로운 노동운동을 모색하는 새로고침 노조의 모습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아, 새로고침 노조. 이날 오세훈 시장이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를 만나서 간담회를 하기도 했거든요. 뭐랄까요? 우파의 큰아들이죠. 그렇습니다. 네. 아끼기는 아끼고 어디다 써야겠는데 말은 안 듣고. 그렇죠. 학교 가서 공부를 했다는데 이해는 짧고. 그렇죠. 네. 그리고 친구도 못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대못을 박는 거죠. 솔직히 진짜 아빠도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돈 빌려달라 그래요. 돈 달라고 그래요. 네. 돈 달라는 거 거부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노조한테 나가는 돈 있잖아요. 그 새로고침 협의회만 안 받겠다고 했잖아요. 그렇대요. 네. 그리고 이어서 여기서 이제 본심이 나와요. 네. 노조가 정치 구호 외치고 반미 주장함은 미래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나라가 바로 서듯이 국가는 국가다워야 하고 노조는 노조다워야 한다고 말을 했어요. 오, 진짜로 여당의 아들로 보네요. 아, 근데 이게 저는 약간 본심을 숨긴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그래요? 왜요? 원래 본심은 뭔데? 그러니까 원래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한다고 언급을 했잖아요. 내가 신하라 이런 말을 하는 거 다들 알지? 아, 그 정도. 그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서울시장은 신급, 군급은 아니고. 그렇죠. 왠지 대통령 눈치를 너무 많이 본 페이스북 글이죠. 행보와. 저는 뭐 이 정도의 층위에서만 생각했죠. 꼭 보수정당만 계급을 나누어서 그 계급의 덕목과 충을 강조하는 성어를 많이 써요. 그렇죠. 보수정당 아닌데 정치인들은 감히 이건 못 쓰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기준선 중의 하나입니다. 군신 이런 거 못 말해요. 민주당만 가도. 그래서 자꾸 대학 교수들이나 언론에서 대통령을 임금에 비유해가지고 이런저런 말들 하잖아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원래 내가 죽는 데는 얼마 안 걸리는데 남이 죽는 데는 오래 걸리잖아요. 올해는 사실 다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했습니다. 여담으로 새로고침 노조에 대해서 말을 좀 보태자면 어제 좀 찾아봤거든요. 지금은 뭐하고 있나 궁금해서. 여기서는 자신들을 MG노조라고 부르지 말아달라고 수차례 요청을 했다고 하네요. 이미지 메이킹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대노총의 적대적이지 않고 이슈에 따라서 언제든지 협력할 수 있다고 여러 번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세력이 너무 없다는 걸 느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기사는 양대노총의 적대적인 MG노조로 나가고 있는 게 나름 고충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경제제 데스크들은 얘네들이 뭐가 힘든지 느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당장 노동... 가서 그냥 때려잡아줘 이 새끼들아. 밀어줬잖아 우리가. 이 정도의 마인드. 맞습니다. 당장 노동절의 기사 제목만 봐도 서울경제 신구노조 노동절의 두 얼굴 도심 점거한 기성노조 vs 소통 강화한 MG노조. 이런 식으로 만 명과 300만 명을 신구로 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양대노총 붉은띠 두른 날 MG노조는 하풀서 오세훈 만났다. 총선 때 국민의힘 욕할 사람들이네요. 다들 붉은띠를 둘러야 되는데 총선 오면은. 그리고 이거 무조건 늙은 사람이 쓴 기사 제목이죠. 하풀. 서. 서.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가니까 이게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에서 좀 고충인가봐요. 사실 오세훈 시장도 그렇게 이용을 한 거잖아요. 두 개의 노조고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오세훈 시장과의 간담회에서도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아 진짜요? 응. 왜냐하면 지금 교섭권이 없을 테니까요 거의. 당연합니다. 이걸 지자체장이 해줄 거라고 생각해서 요구할 만큼 무식한 건 아닐 거고. 아마도 여당에 잘 말해달라든가 아니면 국무회의에 참여하는 장관급 유일한 지자체장이니까 국무회에 들어가서 얘기해달라 정도의 민원을 넣은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자들이 와 있을 테니까요. 거기에서 이제 반대급부로 알 수 있는 사실은 그겁니다. 우리는 때려죽여도 일로조가 되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개선을 이제 노조에서 요구를 할 거면은 결국 민주노총이랑 협력을 해야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조직은 어떻게 될까요? 없어지겠죠? 아니 충분한 조합원 숫자가 있어야 그 숫자로서 대표성을 가지는데 불충분해서 협력하겠다고 했는데 그 숫자가 너무 불충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있던 큰 조직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3이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게 어려워요. 저 애들이 왜 삐뚤어졌는가 알아보다가 열의 아홉은 삐뚤어지더라. 알아보다가? 난 그게 너무 힘들어요. 정치에서 난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움직임이 되게 신기했거든요. 그렇지. 피디님은 그렇지. 나도 그게 힘들지. 그런데 그게 신기했거든요. 기존 노조에 대한 실증을 느껴서 노조를 하나 새로 만든다는 움직임도 되게 신기했거든요. 보통은 노조를 혐오하고 끝나죠. 그렇죠. 현재 진행형의 오세훈 페북 아카이브까지 봤습니다. 뉴스 아카이브였고요. 다음 주에는 오늘 들었던 조지 산토스 이야기의 확장판을 나성인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봄에 만나는 두 번째 미국 도라이. 훨씬 더 크고 무서운 놈이 찾아옵니다.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모든 청취자를 만족시킬 수 있어요. 얘는 여러분이 잘 몰랐을 텐데 걔는 여러분이 잘 알아요. 그렇죠. 조지 산토스 여러분들 모르셨을 거 아니에요. 다음에는 여러분이 모를 방법이 없는 일부 동년배 여러분들은 모르실 수 있는데 거의 100% 알만한 사람에 대한 여러분들이 모르셨을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요승기 피디와 윤세훈의 일터였습니다. 503의 그것은 알기 싫다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 Thursday. zeko 내면